미주미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 장우석 부사장의 2023년을 데뷔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항영 위원회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테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적정주가평가와 기업선별법까지 그럼 10월 8일 토요일에 만나요. 수강신청은 검색창에 투자공간 세미나를 입력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고용보고서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잘 안 나온다는데 의미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고용이 시장이 활발해도 문제고 고용이 시장이 너무 또 둔화돼도 문제고 각자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것과는 약간 반대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어젯밤이죠. 나왔던 신규 실업정권 수가 22만 건 조금 모자라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많게 나왔거든요. 지난주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20만 건 이하가 나오면서 5개월 만에 최저 수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늘어났거든요. 그건 또 오히려 호재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약간 타이트한 게 아니라 고용도 좀 줄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러면서 주면서 임금의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ADP 민간인 일자리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또 헷갈리지만 더 생각보다도 많이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다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난달과 같은 30만 개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20만 대 초반 아니면 10만 대 수준을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든 아프다의 의미가 지금 상당히 좀 반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긴축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면 연준이 원하는 그 비피처대로 숫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의 모든 것이 헷갈려 있는, 헷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내일 고른 거라에 대해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저랑 장호석 부사장이랑 체슬리 투자자랑 체유로 상무가 나오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냐면 적정 주가 및 평가 방법, 이런 걸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체유로 상무가 또 지난번에 워낙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후속 강의가 있겠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최적된 포트폴리오는 장호석 부사장. 저는 내년뿐만이 후년까지 저는 생각하는 세상의 큰 변화에 4, 5가지 중요하게 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5가지, 6가지, 4가지 정도까지 다 됐는데 한 5가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가격 지표 몇 가지 좀 보자면 유가, 거의 90달러 선까지 바짝 올라왔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 초에 76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오페크 플러스에서 200만 달러 감산 이런 게 나오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신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찌됐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8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에 예상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또 틀린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요. 여튼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발표한 건 브렌트유 기준이고요. 참고적으로 브렌트유는 지금 오늘 95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110달러 가고요. 내년 1분기에 115달러 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10에서 15%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시각은요. 그렇게 한번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에너지를 지금 당장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손은 잘 안 가지만 그런 펀드매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갖고 올 수 없다는 것도 좀 염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지수가요. S&P500이 첫 월요일 화요일 날 정확히 5.7%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이후 이틀 상승률은 최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조금 내려가고 오늘 1%대 하락났잖아요. 그래서 이틀 얘기 나왔지만 실제 4일 동안 매일 오르고 매일 제일 많이 오른 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번 주에 월화수, 목 물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14.7% 올라갔습니다. 14.7%는 또 2020년 11월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 있잖아요, 이거. 이게 갭 상승에서 올랐잖아요. 이게 언제 이후지? 2020년 11월, 이때 있죠, 이때. 이때 이후에 최대 폭으로 올라가고. 오늘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지금 30%대로 줄어들었던 상승률이 지금 거의 또 45%, 50%까지 또 넘어가는 딱 직전까지 와 있고요. 지금 보면 이번 주 들어서도 7.7% 올라가 있다는 거. 9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랑 유틸리트였는데 유틸리트가 지난달에 빠지면서 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상상한 건 그 정도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은 9월 20일이 최저점이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스버디라는 곳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차트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사시는, 미국에 사시는 분과 약간 가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올라간 게 캘리포니아가 먼저 나왔고 최근에는 유가 조금씩 반등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도 한 3센트가 평균 가격이 올라갔는데 9월 20일까지 이 떨어진 기간이 99일 연속 떨어졌거든요. 이건 이제 기록이었는데 이게 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게 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또 바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도 이번에 부자 감수안을 철폐하면서 훅 내려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틀 연속 올라가고. 그래서 3.8, 물론 4%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4%를 찍고 내려온 건데요. 저는 이제 3.8%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달러도 올랐죠? 네, 달러가 이제 어저께는 저희 보셨을 때가 강보압이었잖아요. 강보압. 강보압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금 1% 내에 올라가서 112달러 올라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달러난율이 1,400원 깨지고 살짝 내려가서 다들 이거 1,200원 간다 뭐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1,200원까지 생각 잘 못하실 것 같고요. 여하튼 종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마감 시간을. 종가는 1,411원. 아, 그랬어요? 지금 1,411원 기록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찌됐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저희 매번 시작할 때 저희 이 코너 후원이 한국투자신탁운영? 이거 여기잖아요. 맞죠? 이름이 맞나요? 맞아요. 한국투자신탁운영. 한국투자신탁운영이 저희 후원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찾아낸 게 뭐요?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투자 이런 걸 많이 하고 요즘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월 배당하려는 걸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건 이제 매주 받는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건 이제 아직 성공, 런치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면 하여튼요.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한 두 군데 나왔거든요. 그런데 각자 각자 시각이 있는 건데 어떤 배당투자도 똑같은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계좌를 안 만드시더라도 여러분들에서 쓰는 HTS나 MTS를 바로 사실 수 있고요. 은행에 하시는 연금 계좌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요즘 복합적으로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찾아봤어요. 우연히 찾아봤는데 요즘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지만 요즘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ETF 중 하나가 배당 ETF가 정확히 보면 다우존스 디비던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 디비던드 인덱스가 SCHD라고 있습니다. SCHD. 그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미국에서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SCHD도 한 15% 빠졌죠, 오래요. 빠졌죠.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도 미래에도 마찬가지, 미래에서 타이거도 마찬가지, 삼성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잠시만 말씀드렸던 한국 투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라이센스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라이센스를 옮겨서 그대로 파는 것이라서 그거는 운영이 그냥 그들 나라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라이센스를 받아서 여기서 거래를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SCHD가 그대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말씀드렸던 한국 투신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H자가 안 써있으면 달러 H자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올해 지금 빠진 게 없을 거면 돼, 지금. 그 가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코드번호는 모르고, 우리는 코드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킨덱스 미국 고베단 S&P라고 써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건데 실제 보면 올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연초 대비 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본인의 입장,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 본인의 재테크 계획,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봤는데 제가 ETF 투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ETF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서 이 종목 보고 지금 저는 좀 이런 거를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베단 고베단 외쳐주실 때 아니, 그런데 그건 이제 달러로 우리나라는 원화로 해서 달러 했기 때문에 플러스만 해서 거의 없죠? 아니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연초의 주가 기준이 9,900원대인데요. 지금 만 원을 넘었어요. 그게 올랐는데 올라봤자 그거는 사실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반복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 노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달러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IMF 네, IMF에서는 다음 주예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어요. 한 분이 해치 안 돼서 조심해야 된다는 딱 맞습니다. 그건 해치하는 게 아니고요. 해치하는 거 원하시면 H. H째가 드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H자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달러가 워낙 강제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환내에 대한 걸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으신 거나 조금 불안한 분은 당연히 H자를 찾으셔야 되는데 H자는 미래셋이라든가요. 그리고 삼성 자산 운영 있죠. 그런 쪽에는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니까. 언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ETF 국내에서도 많잖아요. 사실. 해외에 직접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훨씬 많지만 국내에도 많을까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한번 생각나봐. 생각나면 한번. 종목 이슈 보자면 AMD의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4% 가까이. 네. 맞습니다. AMD 오늘 장시간에 끝나고 나서는 여전히 제일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4주 전인가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 하향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10% 나오고 훅 떨어진 날 있죠. 딱 그런 거가 오늘 AMD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AMD랑 사실 인텔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PC 수요 둔화가 계속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AMD가 실적에 대해서 자기네가 해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PC 수요의 부진을 얘기하고요. 공급망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두 가지 수치를 오늘 하향했어요. 매출 가이던스를 67억에서 56억으로 10%, 20% 가격이 떨어지는 거든요.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마진율도 54에서 50%.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니까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 나왔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지금 3, 4% 떨어지고 있는데 정규 자유에서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AMD건 인터넷은 다 같은 상황이고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그러니까 이런 PC 수요와 관련된 거. 삼성이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요. 참 혹시 아시는 분을 위해서 아마 뉴스에 오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로이터통신에서 단독했던 우리나라 관련된 뉴스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적어주세요. 확인되셨으면 저도 뉴스로만 봐서 미국 주시랑은 상관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IR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슈가 되잖아요. 보조금 때문에, 배터리 보조금 때문에 이슈가 되는데 그 말고 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칩 액트입니다. 반도체 액트 관련된 법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는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들어올 때 마이너스 주고 페널티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공장에 장비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페널티 주는 게 있고 그러면 수출 못하기 위한 게 있는데 로이터통신 단독으로 떴는데 물론 우리나라 뉴스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에닉스가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체는 호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 내놓을 제재에서 삼성전자와 SK에닉스가 집격탄을 맞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뉴스 떴죠. 한 시간 반 전에 로이터통신에서 단독으로 뜬 기사입니다. 로이터통신 칩 이렇게만 검색해도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로이터통신 칩 그러면 아마 오늘 주요 뉴스로만 뜰 건데 지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MD 악재를 로이터통신과 뉴스가 희석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모르죠. 그것 때문에 주가를 요즘 주가를 무브먼트를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이 있었어요. 오늘 호재 악재가 다 있습니다. 미조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죠. 390에서 370을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테슬라는 어찌 됐건 트위터랑 상반된 움직임 트위터 때문에 약간 또 밀려있잖아요. 곧 끝난다고 하는데 여하튼 트위터와 관련된 재판 이거는 이슈가 계속 있는데 아직 완전 종결은 안 되고 있어요. 곧 한다고 한다 하는데 오늘도 트위터 쪽에서 또 반발이 있는데요. 좀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도이치방크는 강력 매수 리스트에 오늘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도도 있고요. 그리고 중립도 있고 매수도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스트롱 바이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아예 모아서 컨빅션 바이 리스트 이런 걸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각 회사들이 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오늘 강력 매수에 신규 편입시켰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애플은 6가는 좀 빠졌는데 UBS에서 아이폰 수요가 견주하다. 지금 이거가 상반대 의견일 수도 있지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요. 제일 비싼 거요. 대기기간이 지난 작년 모델보다 5일에서 8일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35일 유럽, 일본이 32일인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약 지문 받고 있잖아요. 통신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길어지고 있고 다만 UBS도 비싼 건 좋은데 전체적인 낮이 싼 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그것들은 약간 수요가 부진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수준 내지 조금 자기네 생각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 자체는 수요 자체는 견주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다 따로는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빅테크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가치주나 이런 거 관심이 있으면 검색하면 금방 나올 텐데 뉴욕 대학의 SOS 다모다라는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소위 가치 투자하면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어저께 풀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디펜스 방어적인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분은 빅테크를 지금 자기는 갖고 있고 자기는 산다. 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펀드멘터리 여전히 유지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투자를 하신 분이 지금 빅테크가 밸류에이션이 긍정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블로그나 이런 카페에서 SOS 다모다라는 하면 그냥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 그런 얘기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메타도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고 특이한 거는 엔비디아는 자기도 갖고 있다. 딱 얘기하겠다는 것도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분의 블로그를 찾아가시면 SOS 다모다라는 블로그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해보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주말 특히 연휴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진짜 강추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투자공간 세미나 검색하시면 보니까 거기 6차라고 나와있긴 한데 그거 누르면 7차인 거죠? 저희 보시면 벌써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다모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NIU 교수고 다모다분이 유튜브도 하신다고 유튜브도 있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그분 영어를 약간 알아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를 아니 영어 잘하시면 알아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블로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를 가치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또 언급을 했다라는 게 전해졌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저는 빠르게 인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통합 MTS 영웅문의스샵 출시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의스샵 출시